핫 뜨거워! 핫 뜨거워! 눈가 눈가 더 커질까 셋! 3번! 어? 뭐야? 아니다! 직, 고, 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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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출구, 출구, 착, 착, 출구, 출구, 착, 착 아직 안 왔어, 잠깐만, 잠깐만 좀 더 와야 돼, 좀 더 와야 돼 눈 떠보세요! 어? 머리 떼! 살려주세요 저희 엔시티 드림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칭투어! 스타트! 여기 있다! 와우! 단체 미션이에요 이제는 짐승 돌로 거듭날 때 허벅지 씨름 최강자 가리기 시작! 아, 줬어요 나 솔직히 좀 궁금해 시작! 어?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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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만! 아, 그만! 그래, 누가 이... 아, 이거 된 거야 왜냐면 네가 끝까지 이게 버틴 거야 아, 내가 버텼어? 시작! 이게 못 봤어 진짜 못 봐 이미지 좀 챙겨주지! 시작! 1, 2, 3, 4 지성이 셀 거 같은데? 자, 준비 너가... 오케이 시작! 1, 3, 4 3, 4, 3, 2 대답 이 형은 돌이야, 와! 와, 야, 쎈데? 2, 2, 3, 2, 3 잠깐만! 3, 2, 3, 4 4 5 우와, 이마크! 7 으아! 와, 이마크 세다 천원아, 초록색 불이야 이거 무슨 뜻이지? 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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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버전 보여주기 3, 4 불어봐 누가 한다로 커질까 꺄요! 아니 그거는 매운맛이 아니라 누가 매워하면서 하는 거잖아 매운맛이 그러니까 일단 매운맛을 할 거면 일단 어깨가 살짝 줄어나요 하하하 풍선 불어봐 능겨낸깨로 커질까 자신 있어 이게 매운맛 맞아? A,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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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약간 해찬이 팬이네 nessa 세민의 유행어 섹시 진짜 섹시한 버전으로 보여주기 한다면 섹시 너무 많은데 잘 들어 통과 지금 위험에 너무 섹시 눈 가리고 멤버들 손만지어서 더 누군지 알아와서 너무 쉽지 전체 다행이다, 이거 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야? 눈 제대로 감아주세요 반지 없네? 제노! 일단 틀린지 아닌지는 얘기해줄게요 절로 마크? 이거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그냥 촉감 그대로 보일 수 없지,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손톱이 다 달라서 이 사이즈 지성 마지막 남은 게 제민 오, 형 진짜 봤어 형 진짜 봤지? 근데 말이 안 돼 진심 안 봤어 근데 난 어떻게 느꼈어? 봐봐, 손톱 짧은 사람 몇 명 있어 그러면 그 짧은 사람 제외하고 제노 선은 좀 얇아 그래서 제노고 제민이가 제일 두꺼워 그럼 제민이고 얘는 되게 거칠고 얘는 되게 커서니 나 손톱 어제 깎았는데? 자, 아니 근데 진심으로 맞췄어 내가 진심으로 맞췄어 아니 왜, 왜 열심히 해 진심으로 맞췄어 진심으로 맞췄어 진심으로 맞췄어 영어 천재 2회차 마크와 30초간 프리토킹 준비해 시작! fence 서, 어, ey, 혜찬 My name is Mark How are you? How old am I? I'm 21 How are you? Oh Mark I'm good, I'm good I thought you sai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언제? How old am I? Yeah I'm 21 How old are you? I'm 20 Okay So, uh So how's your day going? How's your day going? 오케이 오케이, 됐... 이거 제놓고 해주세요 제가 찾았어요 멍몽이야, 가오리야, 뚜떼야 멍몽이가 더 좋습니다 멍몽이가 왜 더 좋아요?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멍몽이가 좋다고 했는데 X를 하셨으니까 원하는 답이 있으신 거군요 저는 가오리요 웃을 때 저랑 다행히 이게 가오리 가오리가 정답 아싸, 가오리! 우정 테스트 7번 성공하기 우정 테스트 이거 하죠 우정 테스트 3번 2번 3번 아, 나 이거 너무 쉬워 몇 번까지는 오케이, 이거 종철로 나와 7번까지 우정 테스트 시작해보자 차라라 2, 3, 4, 4, 5, 5, 6, 6, 6, 7, 8, 9, 10, 10, 11, 11, 12, 13, 11, 14, 13, 21, 14, 24, 28, 10, 13, muito نہیں 너무 많이 했는데? 천러 질문! 토요전 천러 이번 타이틀곡 뉴스포 해주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스포야 근데 야야야 야야야 제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여기서 가죠? 그럼 이렇게 하자 다 각자 다른 걸 하는데 한 명만 진정한 거야 다 각자 그럴 법 하면 안 묻히는데 한 명만 진짜 안 묻히는 거야 근데 그 한 명을 정해자고 우리끼리 한 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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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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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진짜 거 주는 거야 그니까 너는 그냥 맞추면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 자 파이 식 세븐 에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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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나 한 동작인 줄 알았는데? 네 발 두 명 알겠어 두 발 두 명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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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아기 시티 챌린지 소품을 이용하여 본인의 아기 사진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소품 가져가세요 오케이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아 친구 오케이 아니 진짜 똑같아 지금 그냥 아니 핸드폰도 오케이 와 뭐야 이거를 이걸 보고 있었잖아 아 그러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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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포인트 갈근차 똑같아 와 군나 귀여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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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으로 갈게 예이 아니 아니 왜 다 한 번 안 돼 다시 아 초구 색깔이 다르네 아닌가? 오케이 둘 셋 똑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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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떡하다 오 첫 개 오케이 귀엽다 하나 둘 셋 이 사진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 해이 해이 미 원하는 두 미 하나 둘 셋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다 들려요 교도관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네 넥스트 미션 뭔가요? 야 우리 찾아야 돼 여깄다 지금까지 타이틀곡 중 제일 탐났던 멤버의 파트 해보기 오! 뭐가 있을까? 저는 항상 제 파트가 매번 뛰거나 되게 힘든 안무 하거나 그런 파트였는데 이토록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 기술이 그리고 약간 좀 좀 벗고 하면 안 돼 어 굉장히 가방인 줄 알았어. 불편해 보여. 쿵 이토록 확신해 찬 눈빛 너도 앙 앙 전부 감당할 수 있어 우린 우리는 그 파트의 마지막이잖아. 약간 힘들어. 전부 감당할 수 있어 우린 맞아 맨날 이랬어. 통관가? 예스. 인싸 용어 퀴즈 700... 왜 왜? 700만 700원. 아니야 이거는... 이거 근데 봐봐 생각해봐. 총 디지트가 7개고 7? 7? 그리고 우리 7드림? 그러면 700, 0700... 700, 0700... 아 이거 그거 아니야? ㄱ 00, ㄱ 00, ㄱ 00, ㄱ 00 아니야? 근데 7200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기억 00? 어 뭐야? 왜? 귀여워 안 귀여워? 뭐야? 진짜요? 아 이거 봐. 이거 귀여워. 와 귀여워 안 귀여워. 충격이다. 어 뭐야? 용현아인데? 아 야. 나 같이 용현아. 아... 이거 누가 누가... 아니야 형이. 덤대. 자... 핫소스 삼행시의 핫! 핫! 핫 뜨거워! 핫 뜨거워! 소! 썩 뜨거워! 썩 뜨거워! 스! 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안해. 탈락! 탈락! 오케이 하나 둘 셋! 핫! 핫 끈하게! 소! 소 스위트하게! 하나 둘 셋 스! 섹시!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통화다. 왜? 최고의 발라더 마크! 지금 생각나는 케이팝 발라드! 3곡 부르기! 할 수 없어. 유난히 빛이 나던 길 그곳에 서서 나는 그대를 기다려요 아 야 아 이거 제대로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 니가 내 곁으로 올까 잊을 수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사랑할 지는 날처럼 아... 잘했나? 잘했어! 단체 미션 1심동체 이번 신곡에서 마음에 드는 안무 동시에 추기 얘들아! 단순하게 가! 포인트 한 번! 이거 상의 금지야, 상의 금지야 K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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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등장 밑이 어두워 어? 우와! 진짜 있네? 지정! 야 진짜요! 지정이다! 와, 음영이다! 예에엣! 오, 잠깐만 나 이거 무서워요 진짜 지정이가 틀리게 해도 괜찮아 딱 재밌게 MC멘트 전곡이 딱 위고업이었어 위고업 5월 넷째 축 자, 지정 씨 레디! 네! 자,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이번 N.C 가요의 M.C를 맡기땐 지정이랑 합니다 예에에에에 지정! 와우! 핫소스는요. 네. 아주! 네, 끊었다 갈게요.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아, 잠깐만! 나 잘하고 있었는데! AST 드림의 따끈 따끈하고 뜨거운 신곡, 핫소스는 일단은 앞으로 비트가 돋보이는 라틴 힙합 곡이고 가사가 아주 자극적이고 중독적이고 AST 드림의 따끈 따끈한 신곡 막 핫소스 들으러 가보시자! Let's get it, AST 가요! 탈락! 진짜 게스트를 한 명 섭외해서 이렇게 너 기분이 어떠세요? 뭐야? 그 다음에 어, 게스트가 있어. 불러올게! 서머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서머 얘들아! 안녕하세요, AST 드림입니다! 어떤 인사 맞으세요? 톤 MC니까요. 재민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뭐야? 마크 씨 김치찌개요! 저스틴 비버거 좋아해요! 야, 이 빵꾸똥구야! 야, 야, 올해 제일 웃겼어. 자, 여러분 저희가 끝이 났습니다. 27분 2초가 걸렸습니다. 10등으로 빠지는 AST 드림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핫소스 나올 테니까 많이 많이 따끈따끈하게 들어주세요! 5월 10일! 5월 10일! 그리고 5월 11일! 모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렛츠 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와, 맛있어. 원더케이 원더케이